조기 폐경의 신호와 증상. 조기 폐경은 40세 또는 45세 미만의 여성이 난소의 기능과 생리가 멈추면 발생하게 된다. 조기 폐경과 그 신호 및 증상에 대해 알아보자. 신체적인 변화를 넘거서 조기 폐경은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삶의 이 시간을 대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게 만드는 심리적 경향을 가져온다. 폐경은 여성의 삶에서 생리가 멈추고 나열된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 임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이다. 폐경은 45세나 그 이상의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경향이 주로 있지만 그 전에는 에스트로젠 및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감소와 연관된 몇 가지의 증상이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는 힘든 시기이다. 좋은 점은 건강한 생활 방식과 보충제를 통해서 증상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 폐경이란 무엇인가? 조기 폐경이란 40세 또는 45세 미만의 여성이 난소의 기능과 생리가 멈추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불규칙한 생리 기간과 생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여성이 중요한 호르몬 변화를 너무 빨리 겪게 됨에 따라 정서적 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인구의 1%가 조기 폐경을 앓고 있다고 한다. 조기 폐경의 원인은 무엇인가? 조기 폐경의 상당 부분은 알려진 원인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유전적 및 염색체의 변화 전염병 자가 면역 질환 독성의 환경에 노출됨 과체중 및 비만 방사선 및 과학요법과 같은 과격한 치료법 난소 제거 수술 조기 폐경의 증상 조기 폐경의 증거들은 여성마다 다를 수 있다. 거의 대부분 그녀의 명확한 호르몬 변화에 달려 있다. 난소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생리나 임신능력과 같은 여성의 기능을 방해하는 몇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몇 가지의 주요 신호들은 1. 불규칙한 생리 기간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진 결과로 여성의 생리 주기가 심지어는 몇 달 주기 정도로 불규칙해지기 시작한다. 또한 유량이 줄어들거나 색과 냄새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2. 열감 핫플레시즈 피부의 열감 때문에 밤에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은 배경의 명확한 신호이다. 만약 나이가 40세 미만이라면 그녀는 아마 조기 폐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 심장의 떨림 조기 폐경을 의미하는 호르몬 변화는 심장이듬을 변화시키고 불편한 심장의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 4. 심장의 떨림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심표 질건조 이 증상은 여성의 사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꽤 걱정스러운 증상이다. 5. 에스트로젠이 떨어지면서 질은 자연적인 수분을 잃게 되고 윤활 부족의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성관계가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될 수도 있다. 5. 성욕 상실 성욕의 상실은 언제나 조기 폐경의 승부는 아니고 결국 마지막에는 성충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6. 성욕의 상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명백한 이유가 없이 벌어진 경우 폐경을 암시하는 중요한 호르몬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6. 유로감염 게다가 유로감염의 증가는 조기 폐경의 초기 징구 중 하나이다. 사적인 부분의 pH 수치의 불균형은 박테리아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방광염의 사례를 증가시킨다. 면역체계 또한 영향을 받아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다른 감염인자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기분의 변화 민감함, 기분의 변화 및 집중력 장애는 조기 폐경의 또 다른 결과물이다. 8. 호르몬 불균형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 기복을 유발한다. 8. 골밀도 손실 감소된 에스트로젠 수치와 함께 주목해야 할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골밀도 손실 9. 이러한 진화는 신체가 칼슘 및 골밀도의 중요한 다른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9. 조기 폐경 현재로서 조기 폐경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기 폐경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0. 전문가들은 대개 호르몬 요법과 갈슘 보충제 및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권장한다. 10.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천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10. 사례